오늘 주말인데 어딜 가자고 또 나섰습니까? 집에만 이렇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어디 놀러 좀 가려고요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 다시님들 위해서 내가 좋은 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집에 자녀분들 있으신 댁은 가족들끼리 나들이 가고 싶은데 주말에 지금 계절이 조금 애매한 계절이에요 눈이 와서 뭐 눈썰매장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랑 스키장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들이 가기 애매한 날씨여서 가족 단위로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출발하려고요 거기 어딘데요? 가보면 알아요 가요 가요 갑시다 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바로 저희 주말에 놀러 온 경 우리 달신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여기가 가족들이랑 놀러 오면 동물들이랑 교감도 할 수 있고 너무 재밌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도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 어딥니까 이름이? 여기 여주시 주주판이에요 안에 동물 친구들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빨리 가봐요 네 갑시다 네 여기 타는 건가봐요 응 아니 애들 타는 거 아니야? 와! 와! 해봐! 해봐! 어머 뭐야 얘 왜 이렇게 쓰네 너 이름이 뭐야? 응 어머 이쁘다 오빠 얘 애교도 이마나? 응 안녕 이거 쿠폰 쿠폰 갖고 있으면 저기 카페 가면 20% 할인 받고 오 여기는 과자랑 팝콘은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먹이주는 체험도 가능하구나 염소다 염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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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나요 아아... X3 걔를 보고 있는데 옆에 말 봐, 나도 줘! 이러고 있다. 따라와서 이러고 있어. 싸운다, 몇 개 더 줘라. 확 던져줘, 확 던져줘. 골고루 이쪽도, 안쪽에도. 이 앞에도, 이 앞에도. 여기 또 하나 던져줘. 군뱅이. 군뱅이 집에 손을 넣어야 돼, 오빠. 난 못 넣어.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귀엽기도 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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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했어! 한번만에 성공했어! 짜잔! 띠쥬옹! 짜잔! 안녕! 안녕! 얘네들 추우니까 다 따뜻한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봐. 이게 뭐다냐? 호랑이가 사자할 수 생겼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흠흠. 안길을 봐봐.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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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구나 귀엽다 애들이 좋아하겠네 진짜 짜고 얘 봐 진짜 짜고 얘 봐 진짜 짜고 진짜 짜고 귀엽죠? 귀엽다 이거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침칠라라는 친구들 좀 커요? 어 다리 긴네 어머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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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요 안대수 삼맥에서 사는 친구인데 털이 굉장히 풍성해요 오 맞네 우와 극세사 이불같다고 맞아맞아 침칠라 안 무서워? 안녕 중심을 잘 담아 머리에 돌려볼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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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넌 어머 나 토끼 하나 본 적 처음이야 왜? 애기들이 되게 좋아해요 인형같으니까 아니 여기 애기들 체험하기 진짜 좋겠다 그럼 교감하는 거 진짜 좋겠다 너네 다 얘들 다 사람 혼타가지고 너무 얌전해 네 맞아요 짜잔 음 아 어머 장난감 같지 않나요? 어 뭐야 어 뭐야 플라스틱 같아 응 만져보세요 플라스틱 같아 괜찮아요 생각보다 어머 오 약간 네 어머 되게 단단하네 질감이 어우 웃긴다 말그대로 혓바닥이 파란색이어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파충류가 혓바닥이 파란색이면 독이 있다는 뜻인데 독은 없어요 자기 보호용으로 색깔만 어둡고 독은 1도 없는 친구예요 참고해 야! 이상해, 이상해! 양궁 체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양궁 체험.. 양궁 체험.. 여기 B5요! 네!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요? 저는 왼손잡이요! 너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이요! 밥 어느 숟가락으로 먹어요?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요! 오! 오케이! 오! 사주자! 오! 빵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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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술관처럼 되어 있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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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루프타까니 길이 되게 잘 있네 와 뭐야 루프타까니 길이 뭐야 여기가 명소인데 이거 겁나 잘 되어있네 완전 숲속이네 나는 그냥 건물 옥상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가을이네 가을가을하네 오늘 재밌었네 진짜 괜찮네 진짜 재밌었어요 나 시간 지금 한 2시간 넘었는데 우리 후딱갔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꼭 한번씩은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또 올 의향이 있어요 너무 좋아 태연코스가 이 안에 또 커피숍도 있고 스크린 골프장하고 당구장도 곧 오픈한답니다 맞아 맞아 그거 오픈할 때 우린 또 와요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